곽상욱 오산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오늘 이 사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10년째 행정을 하고 있고 또 3선 시장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온 것 같고 또 어깨가 무거운데 이 모든 것이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시대에 분권운동 열심히 중심에서 해달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네,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25년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지만 실제 껍데기만 자치분권이고 단지 시장과 정치인만 뽑았지 실제로 지방의 특색이 있는 지방의 권력과 지방의 행정이 올곧게 그것을 자랑하고 특화시키는 전략들이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중앙에 예속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분권도 없고 또 행정, 인사 모든 것들이 중앙정치로부터 예속되는 한 지역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에 실제로 지역 경쟁력이 올라서서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끄실 생각이신가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특색이 있는 지방들이 모인 경기도지방정부협의회인데요. 제일 먼저 각각의 고유한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또 자치분권을 위해서 특색이 있는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제안하고요. 또 어느 부분은 또 서로 모였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잘 이끌어야 되고 그 중심에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이 되셨는데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회장으로서 어떤 임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선진국, 북유럽 특히 국가 아이들은 행복하냐 물어보면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혁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중심에 좋은 교육을 실천하자는 지방정부들이 많아졌고요. 제가 이제 52개의 지방정부의 대표로 회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교육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고 또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경쟁이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당사자들과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는 마을 시대, 마을 모두가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는 마을 교육 시대가 만들어졌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가 똘똘 뭉쳐서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협의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중책을 많이 맡으셨는데 오산 시정에도 소홀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선 7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민선 5기, 6기, 7기의 10년 행정을 하면서 오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언급됐던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자존감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교육을 하겠다 말을 드렸고요. 이제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의 국가들이 오산시의 교육 현장을 찾아오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이 정주성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처음에 오산천이 살아야 오산이 산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산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돼야 지역의 경쟁력이 확보된다. 수달이 돌아왔고요. 생태하천으로 최고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오산부터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를 하고 또 오산천이 시민들이 갖고는 시민 정원이 100개 이상 만들어져서 관광지로 만드는 이런 일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오산에는 독산산성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산성이 있는데 그동안 수원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켰던 병참기지였던 산성이 그 가치가 더 높여졌습니다. 이제 유네스코의 추가 등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수원 화성과 더불어 유네스코의 자랑할 만한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일도 추진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오산에 이제 평화공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6.25전쟁 70주년에 평화공원 개장을 했는데 이것 또한 최고의 평화의 전당으로서 최고의 가치 평가로 세계인들이, 내국인들이 오는 관광지로 만드는 일 그리고 아모레가 있고 화장품 산업단지가 있는 오산시가 뷰티 도시로 만들어지는 일 이외에도 먹거리를 위해서 마련한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안전체험관 그리고 또 드라마 세트장 그 외에 가족 테마파크를 함께 개발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 착착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